문항 해설은 1번부터 20번까지 할 텐데 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딱딱 찝어들이는 그런 좀 컴팩트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쉽죠 이거는? 속력이 변했고, 그렇죠? 얘는 방향이 변했으니 이게 등속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거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A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핵반응식 235우라늄, 바륨, 크립톤 중성자죠. 다 중성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익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멜륨의 중성자면 이제 추론해 봐야 되는데 질량수 4니까 똑같은 입자로 나누면 2니까 중수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채울 수 있어야죠. 질량결소는 당연히 가 반응이 더 클 거죠. 에너지가 크니까 가가 크다. 질량수는 2다. 기억은 중성자다. 굉장히 지식적인 문제. 3번이 답입니다. 3번, 그림 가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내의 이물질을 파괴하는 의류 장비를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소음 제거, 이어폰. 이건 보관 간섭 이용하는 거죠. 초음파. 반사되는 초음파, 입사되는 초음파 또는 뭐 들어가는 초음파들의 보관 간섭을 통해 진폭을 키워서 돌덩어리를, 이물질을 깨뜨리는 쇄석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에서 외부 소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죠. 외부 소음이 들어오면 그것과 반대 위상,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보관 간섭, 상쇄 간섭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은 니은과 이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킨다. 그래야만 상쇄시켜서 소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상쇄 간섭이 아니라 나는 맞는데 가는 보관 간섭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경쾌하게 가야죠. 한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뭐 그냥. 물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중에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 뭐 이랬는데 얘는 적외선이죠. 얘가 마이크로파입니다. 광섬유, 적외선. 그 다음에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 뭐 이런 게 마이크로파인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이 또 이걸 수신한다.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마이크로파보다는 적외선이 크겠죠. 진공중속력은 모두 똑같을 것이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하는데 이용한다 했는데 A가 아니라 마이크로파죠. B죠. 답은 3번.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 및 특징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안 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 위주로 학습할 건덕지도 없죠.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틀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도 정리를 차곡차곡 해두셔야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다. 보시면 약간 지식적인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실험을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이제 자료 해석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만 물결파에서 이 실험에서 유리판을 깔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경험을 해보신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는 실전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신 학생들은 물결파에서 전파속력은 수심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거야. 무슨 얘기냐면 유리판을 깔아놓으면 상식적으로 수심이 얕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유리판을 안 깔아놓은 영역은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얕은 쪽은 속력이 느리고 깊은 쪽은 속력이 빠르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V는 F람다에 의해서 진동수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불변이니까 속력이 빠르면 파장도 길 것이고 속력이 느리면 파장이 짧을 거라는 걸 알고 보면 되게 이 문제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게 파면 간격이라고 하잖아. 마루들끼리 또는 골길이 연결한 선 이런 걸 파면이라고 하는데 파면 간격이 파장이거든. 큰 그림으로 보면 큰 그림 여기는 파면 간격이 넓어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고 여기는 파면 간격이 좁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빠르고 느리다. 빠르고 느리다. 근데 나번하고 다번은 물만 더 부은 거거든. 그러니까 물을 더 부었다는 얘기는 수심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더 깊어지고 여기도 더 깊어지면서 둘 다 빨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둘 다 빨라졌다는 건 둘 다 파장이 여기보다 여기가 길고 여기보다 여기가 길겠죠. 그것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게 경계면이 이렇게 있잖아. 경계면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A에서 진행을 하던 파동이 진행 방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굴절을 한 거죠. 뭐 이런 그림을 준 건데 이른바 근데 보시면 얘가 파장이 길고 얘가 파장이 짧다라는 것도 주는 정보지만 이게 사실은 잘 보시면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 파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입사각이나 굴절각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법선을 그려가지고 경계면의 수직한 법선을 그려가지고 이 각도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 각도는 사실 무슨 각도하고 똑같냐면 이 각도하고 똑같아요. 그렇겠지? 이 각도와 이 각도의 합이 90이니까 이게 또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감안하면 다시 말하면 진행 방향과 법선이죠. 경계면의 수직한 선 법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진행 방향에 수직한 파면과 법선에 수직한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되거든요. 얘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면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이 굴절각이거든. 이건 이제 물론 입사각일 거예요. 입사각. 얘도 입사각. 보니까 굴절각은 더 커진 거잖아. 그래서 파면 사이의 거리. 파장이죠. 파장은 당연히 수심이 빨라지면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여기서 보면 당연히 늘었죠. 그 다음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보다 큰 거. A에서 물결파 속력은 증가할 거예요. 진동수는 변화시킨 적이 없고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 물결파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라고 했는데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라고 하면 이 각도와 그 다음에 이 각도의 차이인데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보면 요각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이어보면 요각이거든. 맞잖아. 이게 입사각인데 요게 굴절각이잖아. 이게 얻각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거든. 요각과 요각의 차이는 보시다시피 줄었어요. 그렇죠?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이놈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 불변일 거고요. 변화시킨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다에서가 나에서 보다 큰 거를 고르라고 하면 기억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약간 이제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이 몇 개가 좀 투영이 돼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고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림을 보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입사각은 똑같은데 입사각은 변화시킨 적이 없잖아. 지금 이 경계면에 대해서 똑같은 각도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입사각은 그대로인데 차이라고 했잖아. 굴절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커졌으니까 그 차이는 줄어들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굴절각이 커졌다라는 건 그림에서 식별이 되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기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약간 지식적인 것들이 좀 투영이 돼야 입사각이나 굴절각을 어떻게 그림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심과 물결파 속력과 파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료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번이고요. 2번이고요. 2번이고요. 아멘